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글이라는 것이 좀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지만 가끔 또 적극적으로 글을 쫙 쏘 나갈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본심 같은 것이 좀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번 이게 나라가 맞냐 이게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이게 사기꾼들 집단도 아니고 이게 나라가 맞냐 거짓말을 그냥 버젓이 하고 또 거짓말이 밝혀지게 되면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선관이 거짓말 목록을 만들어도 대단할 것 같아요. 어제 일요일 날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그냥 쫙 쓴 글이 이게 나라인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라가 아닌 같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쓰고 선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단상을 그냥 쫙 이렇게 정리해서 적었는데 그게 이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훤히 아는 내용이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런 선거 사기 전무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력을 훔치기 위해서 선거 사기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7번 기획해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침략한 자들에 대해서 수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두 번째 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버젓이 발표해도 수사는커녕 뻔뻔하게 우리는 헌법기관이라고 인만 열면 노래 부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는가 셋째 사전투표를 마친 다음에 위조한 실물사전투표지를 마구 투표함 속에 쑤셔넣어 처벌은커녕 범죄자들이 대로를 할부하고 다니는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는가 넷째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패거리가 되어서 부정선거 정거물을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때로는 위의 변조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외국하는 판결을 내리는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는가 다섯째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을 거부하고 지역구 투표함은 제출할 수 있지만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함은 절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한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둔 나라가 나라가 맞는가 여섯째 투표록의 특이상으로 기록된 21장의 당일 투표지가 파주월 재검표 현장에 출연하지 않았는데도 두 번씩이나 검찰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져서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깔아뭉개는 파주경찰수로 둔 나라가 나라가 맞는가 일곱째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이 떨어지자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를 모두 소각 파쇄해버리고 새로 만든 투표지로 투표함을 가득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해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는가 여덟째 정권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연급부 새 정권 하에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동안 문정권 하에 다섯 번 해왔던 대로 조작하는 나라가 도대체 나라가 맞는가 아홉째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4개월이 되도록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진 대통령을 둔 나라가 나라가 맞는가 열째 입만 열면 자유 정의 법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부정선거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그게 나라가 맞는가 열한째 똑똑하고 잘생긴 법무부 장관은 말이나 처신은 반듯한데 어떻게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자신을 포함해서 국민이 노예가 될 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 하나 뻥긋하지 않는가 검찰은 도대체 뭐하는가 검찰이 공공수사부는 선거수사하는 데 아닌가 도대체 검찰총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검찰이 부정선거를 모르세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열 세번째 눈이 없는지 귀가 없는지 머리가 없는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는 나라가 나라가 맞는가 열 네번째 국회의 가짜들이 덕실덕질하고 가짜들이 큰 소리를 치고 가짜들이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나라가 도대체 나라가 맞는가 열 다섯째 그 똑똑한 지식인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지 입만 열면 자유정의 진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침묵하는가 다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선거부정이 제대로 제도로 고착화되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15개 딱 여러분들 핵심만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1시간 2시간 하던 그런 토론 내용을 단 5분 만에 딱 요약한 겁니다 이 중에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뻥튀기를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대단히 성실하게 진지하게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늦은 소외를 사실과 함께 여러분한테 공개해드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부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리를 지방선거하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가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시리자 공직선거를 해보안 이 책들이 좀 더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